오늘 2015년 6월 16일이죠 아마? 안녕하세요. 바디콘트에서 같은 투포가 들어온 양념입니다. 여기 투포원 무빙세일이 거의 마무리 됐고요. 이렇게 휴미디파이어, 스페이스 이터 등등 해서 지금 팔 것들을 다 이제 내놔서 정리를 했습니다. 정말 작다는 것들이 많아요. 두 사람을 사는데 이렇게 살림이 많으세요? 살림이 끄내도 끄내도 끝이 없어. 저희 살던 공간인데 지금 굉장히 비어 보이죠? 데스크들이 다 빠지고 책장도 빠지고 해서 사실상 빈집이 되어 가고 있고요. 저희 침실로 쓰던 곳은요. 지금 시커먼데 불을 치면은 이렇습니다. 블라인더가 쳐져 있고 평수로 한 10평 되나요? 이 정도 넓이의 공간인데 지금 완전 흰색 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아이케아 퀸사이즈 침대가 있었고요. 여기는 워킹 클로셋입니다. 워킹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클로셋이고요. 그래서 옷들이 걸려있었고 이 위에 이제 잡동산이 보관하는 곳. 여기는 저기 화장실. 화장실은 뭐 화장실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살던 곳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. 이제 부엌으로 돌아왔고요. 어떻게? 아 그러니까. 운동 갔다 왔는데 또 블랙블랙하네요. 블링블링이 아니라. 이 집 뭐 산지 1년밖에 안 돼서 나갔는데 아쉽지만 뭐 또 다음 좋은 데 가겠죠? 그럴 거예요.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. 그래.